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GridView Advanced Excel 업로드 함수의 타입 옵션과 컨버트 인덱스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ridView 컬럼의 인풋 타입이 셀렉트이거나 혹은 오토컴플리트이거나 혹은 체크콤보박스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과 컨버트 인덱스 옵션을 사용하면 엑셀 파일을 업로드할 때 각 컬럼마다 밸류와 라벨 값 중 어떤 값을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컬럼별로 라벨을 업로드할지 밸류를 업로드할지는 Advanced Excel 업로드 함수를 사용하되 타입과 컨버트 인덱스 옵션으로 결정하십시오. Advanced Excel 업로드 함수의 타입 옵션이 0이면 밸류를 1이면 라벨 값을 업로드합니다. 컨버트 인덱스에는 타입 옵션 설정과 반대되는 설정을 적용할 컬럼을 명시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3개의 컬럼이 있고 첫번째 컬럼의 인프 타입은 셀렉트이고 두번째 컬럼의 인프 타입은 오토컴플리트 그리고 마지막 컬럼의 인프 타입은 체크콤보박스입니다. 하단에 위치한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 온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때 타입 1이고 컨버트 인덱스는 0과 1인 옵션으로 Advanced Excel 업로드 함수가 실행됩니다. 업로드할 엑셀 파일입니다. 인덱스가 0, 1인 컬럼에는 밸류가 나머지 컬럼에는 라벨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컨버트 인덱스 및 타입 옵션 값과 일치합니다. 이 엑셀 파일을 그리드뷰로 업로드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고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에 따라 그리드뷰가 표시됩니다. 타입 값을 1로 컨버트 인덱스 값도 1로 변경해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업로드할 엑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인덱스가 1인 컬럼에는 밸류가 나머지 컬럼에는 라벨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엑셀 파일을 그리드뷰로 업로드해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고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에 따라 그리드뷰가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엑셀 파일을 인정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